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한성교육의 성도님들 한분함을 위해서 목사님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체덕아님 기도해 주셨지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주원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같이 우리 함께 통성하고 우리 한성교육의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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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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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